안녕하세요. Vinterreize의 전곡을 올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22번째 곡이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이거 올릴게요. 12번은 Mut, 용기를 내라 이런 뜻이에요. 앞보도 조금 올려놓을게요. 가사 먼저 읽습니다. 뜻을 잠깐 살펴볼까요? 발음은 Schnee, Schnee 아니고요. 얘는 닫히고 긴 발음이어서 Schnee도 아니고 E, Schnee. 이 발음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Flick der Schnee. Flick에는 날아가는 거고 Fly. Schnee는 눈이죠. 눈이 이렇게 흩날리는 모습을 얘기해요. 그게 mir ist Gesicht. 내 얼굴로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이러니까 왜 얼굴로 들이치는 거 있죠. Schüttel. Schütteln. 그래갖고 이거는 뭐를 이렇게 털어버리니까 뿌리치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흔들다 이럴 때도 쓰거든요. Schüttelt. Ich. Inherunter. 머리에 눈이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날려오니까 내가 이제 그걸 털려고 이렇게 아래로 얼굴을 흔들어서 터는 거예요. When mein Herz im Busen. 내 마음. Herz in Herz. im Busen. Schüttel. 그 내 마음이 이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면 나는 밝고 그리고 굉장히 생기있게 노래를 부른다. 내 마음이 이렇게 슬프고 좀 그러니까 더 일부러 밝게 이렇게 노래를 부른대요. Who are you? 듣지 말아라. That is mir sagt. 내게 이야기하는 것을. Have a kind of all. 나는 귀가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어떤 슬프고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서 그게 들려오니까 듣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The fuel in it. The fuel in it. The fuel in it.는 몸을 느끼는 거죠. What is my clocked? Clock in it 하면요. 뭔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뭐 이렇게 좀 한탄하고 뭐 이렇게 슬퍼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느끼지 말아라. Klagen ist für Autoren. 그 하소연하고 뭐 이렇게 뭐 불평하고 뭐 이런 건 바보들이나 하는 거야. 그 다음 읽을게요. Lustig in die Welt hinein gegen wind und wetter. Lustig이냐 굉장히 막 즐겁고 이렇게. 원래 Lustig이란 단어는 그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좀 쓰이는 단어예요. 누가 굉장히 Lustig하다고 하면 되게 웃겨 뭐 이런 느낌. In the Welt hinein gegen wind. 바람과 그리고 그 날씨. 막 비가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굉장히 혹독한 추위의 날인데 거기에 gegen. 거기에 이렇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이건 against. 그래서 그 세계에 그 막 거기에 저항을 하는 것. Will kind got afer and sein. 여기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대부분 유럽은 캐톨릭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는 스스로 신이야. 왜냐하면 이 사람 생각에 내게 신이 있다면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야. 뭐 그런 걸로 얘기를 해요. Will kind got. 자 got 아니고 got. 열린 O 바람이에요. Lustig in die Welt hinein gegen wind und wetter. Will kind got afer erden sein. 이것도 erden. 다치고 긴 바람이에요. Sind wir selber gotter. 열린 O umlaut이에요. 그래서 gotter 아니고 gotter. Tuck tonneer. Lustig in die Welt hinein. 즐겁게. 세상 속으로. Will kind got afer erden. 계속 반복되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